그림명사 목 테스트 셋 넘버원 1번. 이곳은 무엇입니까? 1. 달력입니다. 2. 창문입니다. 3. 의자입니다. 4. 칠판입니다. 2번. 이곳은 무엇입니까? 1. 낮입니다. 2. 못입니다. 3. 망치입니다. 4. 호스입니다. 3번. 이곳은 무엇입니까? 1. 칠판입니다. 2. 책상입니다. 3. 의자입니다. 3. 의자입니다. 4. 창문입니다. 4. 창문입니다. 5번. 이곳은 무엇입니까? 5번. 이곳은 무엇입니까? 5번. 이곳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자입니다. 3. 지갑입니다. 4. 가방입니다. 4. 창문입니다. 6번. 이곳은 무엇입니까? 6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6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4. 바다입니다. 7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달걀입니다. 2. 사과입니다. 3. 수박입니다. 4. 과자입니다. 8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세탁기입니다. 2. 냉장고입니다. 3. 선풍기입니다. 4. 청소기입니다. 9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가수입니다. 2. 의사입니다. 3. 요리사입니다. 4. 소방관입니다. 10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바지입니다. 2. 잠바입니다. 3. 모자입니다. 4. 양말입니다. 5. £prus. 5. 발38.